이번 시간에는 새로나온 샘여림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알프레드 교본 4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새로나온 샘여림표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책에는 인쇄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와있는게 디미노엔도 점점 작게 연주하는 거구요. 아래쪽에 표시된게 크레센도 점점 크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화면에 제대로 된 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제 파일벤의 캐논에 이 크레센도와 디미노엔도가 적용된게 나와있죠. 두마디 간격으로 디미노엔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크레센도가 나옵니다. 캐논곡은 천천히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요. 운즈가 조금 어렵습니다. 운즈가 이제 손가락 번호가 악보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차분하게 운즈 먼저 숙지를 해 두시고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줄 두번째 줄 여덟 마디까지는 정상적인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운즈를 하시면 되는데요. 세번째 줄 두번째 마디부터 악보에 제시된 손가락 번호를 사용해서 운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혼자서 연주하실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친구와 둘이서 연주하실 때는 책에도 설명이 나와있지만 한명이 먼저 네마디를 연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이 처음에 연주한 연주자가 A라고 써있는 두번째 줄 연주를 시작할 때 다른 한 사람은 처음부터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이제 뭐 돌림노래라고 하죠. 첫번째 줄이랑 두번째 줄 세번째 줄 네번째 줄이 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연주를 하게 되더라도 화성 쪽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는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둘이서 연주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합주 연습도 되고 또 재미있는 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같은 음주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번째 줄부터는 이제 손가락 번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마이너 코드가 써있는 세번째 마디에 도, 라를 누르셔야 되는데 이걸 1번, 2번으로 누르는게 아니라 1번, 3번으로 라를 3번 손가락, 도를 1번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두 줄을 같이 튕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미 를 누르면서 앞에 눌렀던 손가락들은 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번째 마디에 파 를 4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도를 라죠. 라를 1번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도, 라를 파, 라를 같이 연주하시고 도를 3번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4번, 1번 손가락은 떼줍니다. 그 다음에 미 솔,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다시 파라가 나오죠. 앞에 연주한 것처럼 4번, 1번으로 파, 라를 연주하시고 도를 3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운즈가 써있죠. 운즈가 써있죠. 운즈가 써있죠. 학습했던거 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런 운즈를 신경 쓰시다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크레센 샌드와 디미노 앤드를 적용시켜서 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일단은 샘여림표를 적용하지 마시고 운지 먼저 숙달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신 다음에 운지가 익숙해지시면 샘여림표도 적용해서 점점 작게 연주하고 또 점점 크게 연주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모서리 부분을 터치하시면 돌림노래 형식으로 연주한 모범 연주도 들을 수 있고요. 그냥 돌림 연주로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연주한 모범 연주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니의 노래 설명입니다. 자 애니의 노래는 듀엣곡이네요. 그리고 이제 못 갖춘 마디로 되어있습니다. 한 박자만 그려져 있으니까 하나 둘까지 세고 셋의 연주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식으로 연주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 파트는 1번 파트가 도 도 시 라 그 다음에 파라를 칠 때 그 책 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카운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주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도 이제 앞에서 연주한 음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 나오죠. 점선 표시가 되어있고 책에 다 설명이 되어있죠. 점선이 끝나는 부분까지 박자까지 계속 음을 눌러서 계속 소리가 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 보시면 다섯 박씩 나오는 음이 나와요. 화면에도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 곡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점 2분음표와 2분음표를 붙임 줄로 연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총 다섯 박자가 됩니다. 그럼 박자를 다섯을 세시는게 아니라 한마디가 세 박자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고 셋 할 때 다시 랄라가 나오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자를 감으로만 가시면 음을 너무 짧게 연주하거나 또 너무 길게 연주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입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연주를 하시고 좀 더 익숙해지시면 박자기를 틀어 놓고 박자기에 맞춰서 연습을 해 보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죠. 오른쪽 페이지의 마지막 줄 보시면 처음에 솔 라 그 다음에 세번째 박은 파솔시죠. 3번 손가락으로 4번 선 세번째 플레이스를 누르고 솔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파솔씨 자 그 다음에 두번째 마디부터는 도와 미 를 누른 채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점선이 끝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미 솔 도를 연주 하시구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떼지 말고 솔을 치고 도 치고 또 계속 누른 상태에서 미 기 도 솔 그 다음에 손 누른 상태에서 낮은 도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쳤던 음들이 뒤에까지 계속 울리도록 여음이 남도록 손가락을 떼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이제 반복해서 연주 하실때는 책에도 처음으로 돌아가 2절을 부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만 연주할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반복해서 연주할때는 마지막 마디가 2박자로 되어있죠. 2분음표가 되어있으니깐 마지막에 하나 둘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4분음표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셋이 연결이 되는겁니다. 1번 파트로 했을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2번 파트는 하나 둘 셋에서 멈추면 되겠죠. 쉼표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첫번째 마디와 마지막 마디를 합치면 세 박자가 되니까 이렇게 박자를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별로 녹음된 것도 이제 느낌표 부분을 터치하면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합주 연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1번 파트 2번 파트를 각각 따로따로 재생을 하신 다음에 박자에 맞춰서 같이 연출해보시면 합주의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복습을 좀 많이 하시구요. 책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죠 사실. 그래도 복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지 익숙해집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배운 내용만 계속 연습을 하시면 늘지가 않아요. 앞에서 연습했던 내용들을 계속 꾸준히 복습을 하시면 어느 순간 굉장히 쉽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에요. 그래서 아주 쉬워질 때까지는 복습을 계속해서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해주세요. 그럼요. 감사합니다.